네, EBS 뉴스는 내일 이 시간에도 공립유치원 아동학대 의심사건 보도를 이어갑니다. 내일은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사이 교육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교육청의 관리 소홀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류 역사에 큰 가치가 있는 고전 중에는 대중적인 책이 아니라서 출판되지 못하는 책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덕후라고 불리는 개인 팬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출판이 성사된 책들도 있다고 합니다. 황대웅 기자입니다. 인류 최초의 신화로 알려진 길가메쉬 서사시입니다. 고전을 번역한 데다 두께도 만만치 않지만 20대 회사원 정민 씨는 기꺼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좋아하는 모바일 게임 캐릭터의 원전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진짜 캐릭터 설정과 맞는가? 고정이 맞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고 싶어서... 국내에서 원하던 책을 찾지 못해 원서까지 구해보던 10대 게임 팬 아현 씨도 책 출간을 반긴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바벨루 어떤 나라였는지 어떻게 이것들이 생성되었으면 어떻게 이것들이 발견되었고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 다뤄지니까 아 이건 정말 덕후라면 꼭 사야 된다. 필수 구매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이런 게임 팬들 덕에 길가메쉬 서사시 개정판은 만부 넘게 팔렸습니다. 같은 출판사가 또 다른 고전 롤랑이 노래 완역판을 내놨는데 이번에도 게임 팬들은 북펀딩 2주 만에 목표치 10배를 넘기는 책 구매로 화답했습니다. 출판사 편집자가 직접 게임까지 하면서 유저들과 소통해 덕심을 만족시킨 결과입니다. 게임을 시작하시겠다고 한 것부터 약간 좀 정말 이 책의 진심이시구나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역사 쪽을 정말 진심으로 알리고 싶어 하시는구나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롤랑이 노래는 프랑스 문학의 원점으로 꼽히는 중요한 책이지만 대중성이 없는 고전이다 보니 국내에서는 두 차례나 절판됐던 책입니다. 고전 번역에 20년 넘게 매달렸지만 출판사를 찾지 못해 곤경에 처했던 연구자도 게임 팬들의 관심이 반갑기만 합니다. 사실은 이걸 과연 출판할 수나 있을까 그런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되도록 거세게 요청해 주셨던 게임 유저라든지 독자들에게도 감사를 마땅히 드려야겠죠. 출판사는 이번 달 이슈타르 여신을 다룬 수메르 신화책 출간을 시작으로 켈트 신화, 이집트 신화 속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출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신화에서 게임으로, 게임에서 다시 고전으로, 고전과 덕후들의 동행은 계속됩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